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이화영의 재판에서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결정적인 증언이 나올 줄 알았으나 친 이재명계 변호인의 깽판으로 재판이 또다시 파행이 되었고 이 때문에 화요일마다 열리는 이화영의 재판은 다음주가 광복절이라서 또 2주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거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원하려는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재판을 지원을 시키고 그 사이에 이화영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재명 측의 변호인이 재판을 파행으로 만든 것까지는 본인들의 전략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과정에서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어저께 이화영의 재판에서 변호인인 김영태 변호사는 이화영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의 내용은 검찰하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화영을 압박하고 회유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이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대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가 이화영을 위한 변호사인지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인지 헷갈린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며 실제로 어저께 변호를 맡았던 김영태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고 민변 측과도 관련이 많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제 재판은 이화영을 위해서 출석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을 파행을 시키기 위해서 출석했다라는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이화영 측의 변호사가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문제는 이 의견서에서 이화영의 진술 번복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 오히려 이재명에게 불리한 수사 상황을 전부 다 적어놓았다라는 것인데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이화영이 2019년 당시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라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화영이 김성태하고 대질신문을 하면서 2019년 7월에 필리핀 국제대회 때 이재명이 방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을 했고 국제대회 이후에 이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2019년 12월에 부지사 퇴임 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에게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견서에 적혀있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어가지고 이화영이 뭔가 진술 번복은 하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적은 것 자체가 실수라는 지적인데 현재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재명의 방북비용 대납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진술 자체가 거짓이고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있었던 일도 아닌데 어떻게 이화영이 그것을 진술할 수 있겠는가라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무엇보다도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 진영에서 이화영이 진술 번복한 사실 자체를 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 검찰의 소설이라고 우기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의견서 내용의 더욱더 문제는 그동안 단순히 이화영이 진술 번복을 한 것은 뭐 변심을 한 것이 아니냐 검찰이 압박을 해가지고 억지로 진술 번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찰을 주로 타깃으로 해가지고 맹폭을 했는데 의견서에 적혀진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었고 의견서에서는 김성태의 회유 압박에 따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여태까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거를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이화영이 실제로 진술 번복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부 역시도 이날 이화영의 변호사 간의 의견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화영 씨 역시도 김형태 변호사가 앞으로 변호를 막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거부했으며 이 말은 사실상 이화영이 검찰에게 이재명의 대북선군 보고 관련된 진술 번복을 한 것은 사실이고 자신이 번복한 진술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의견서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다 검찰의 압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맞겠죠 이화영은 분명히 진술 번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검찰이 아니라 김성태가 압박을 해가지고 진술 번복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의견서에서는 김성태가 이화영의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김성태 본인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대해서 로비한 사실이라든가 이재명의 측근 김형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그리고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다 폭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화영을 압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완전히 자폭인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김성태가 저런 이야기를 거짓말로 하면서 이와영을 압박을 했다면 회유가 전혀 안 되겠죠 회유라든가 협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재명 측의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와영이 김성태의 저런 이야기를 듣고 진술을 바꾸었다면 김성태의 해당 발언이 저건 다 사실이라는 것이며 또 이와영 역시도 바보가 아닌 것이 정신이었던 사람이고 이해찬의 측근이었던 사람으로서 정치 짬밥이 좀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회유를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성태가 회유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보면 전부 다 김성태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들인데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재판부에 로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에게 돈을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이해찬에게도 돈을 대서 조직 유지 비용을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김성태가 이야기해봤자 본인에게 크게 이득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성태가 착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확실한 증거를 대니까 이거를 지금 부정을 못 할 만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으며 또 이와영 역시도 저런 내용이 사실이니까 인정을 했겠죠 한마디로 이와영하고 김성태 둘 다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서 이재명을 보호하다가 다 뒤집어쓰고 죽느니 그냥 지은 죄만큼만 죄값을 받자 그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도 참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협조하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법조계에서도 이와영식의 변호사가 왜 저런 이야기를 의견서에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과 이해찬 전 대표 지원과 같은 이러한 내용은 여태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 역시도 검찰이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 측의 변호인이 의견서에 쓴 내용 보면 여태까지 민주당과 이재명이 전부 다 소설이라고 부정을 했던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소설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의견서에 쓰진 않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김성태가 이해찬에게 돈을 월 3천만 원씩 이와영을 통해서 건넸다라는 이러한 의혹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쪽에서는 딱히 어떤 반응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해찬이라는 사람의 평소의 성격을 보면 저게 거짓말이었으면 절대 가만히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기자한테도 면전에서 라이브로 쌍욕을 박는 것이 이해찬인데 본인하고 관련된 저런 음해가 거짓말이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영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을 살리려고 이와영의 진술 번복이 그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다가 민주당이 부정하고 있는 검찰 수사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의견서에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이거는 완전히 자살골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변호인의 의견서로 인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해찬까지도 과거 언급이 되었던 김성태 돈을 받아 먹었다라는 이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으니 이번에 이재명 변호인의 발언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확대가 되고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고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